1. 피부가 건조해서 화장은 다 뜨고 1. 피부가 건조해서 화장은 다 뜨고 1. 피부가 건조해서 화장은 다 뜨고 소개팅 완전 망쳤어 기다려봐 너같이 건조한 사람들은 느더스의 힘이 필요해 난 이걸로 수분 좀 채웠어 안녕! 막내 이모한테 뽀뽀 무슨 소리야! 진이야! 이모 고려도 할 거지? 왜 막내 이모한테만 뽀뽀해줘? 둘째 이모 피부 너무 주름이 많아 주름이 많아 자 이거면 더블 보신 효과를 줄 수 있어 뭐야?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네 피부가 문제야 건조한 볼, 내 기름진 티 좀 아쿠아링거가 필요해 나 잠깐 화장실 좀 아쿠아링거가 필요해